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큐슈이 가고시마 현 남단의 덧가라 열도에서 또 지금 군발 지진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4월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겁니다 거의 700번 넘었었죠 그때 진도 1 이상의 유감 지진, 무감 지진, 유감 무감 지진 합쳐서 700번 정도 넘어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많은 지진들이 있었죠 보통 그 정도의 지진이 생기려면 강한 규모 뭐 진짜 파 이상의 지진이 한번 나고 나서 뉴질랜드 같이 4월 달이었죠 4월에 그때 뉴질랜드... 아 죄송합니다 3월이었죠 3월 11일하고 12일인가 그랬지 않습니까 3월 11일 12일 그때 뉴질랜드의 7.1, 7.4, 8.1 지진을 쳤을 때 그때 당시에 수많은 뉴질랜드의 여진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 이렇게 독가라처럼 계속해가지고 700번 이상이 강진이 없이 그냥 이렇게 1 이상의 유감 지진하고 무감 지진 다 합쳐가지고 700번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합쳐가지고 700번 이상의 그러한 미소 지진들이 많이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큰 어떤 동일본 대지진 같은 그러한 강한 9.1 정도의 지진이 치고 나서 아니면 뉴질랜드의 올 3월에 8.1 그 정도를 치고 나서 그러고 수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굉장히 많은 700번 정도의 군발지 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되게 특이하다는 거죠 또한 독가라의 법칙 물론 어디죠 바노아토의 법칙처럼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어떤 학계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독가라의 법칙이라는 것도 존재하고요 지금 보시면 독가라 열도에서 또 군발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추우신 남단 쪽이 최근에 제가 이렇게 독가라 열도를 강조해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봤듯이 아마미 오시마 오키나와 난세이 제도 쪽에 아마미 오시마와 그다음에 다네가시마 제가 어제 포르투갈 사람 두 명이 마카호를 가다가 표류해 가지고 다네가시마에 가서 화승총 두 개를 전달해서 그거로 인해서 도요토미 히데요 씨가 물론 오다 노부나가 다 연결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도요토미 히데요 씨가 승리를 해 가지고 조총을 가지고 임진왜란을 50년 뒤에 일으켰다 그 얘기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 다네가시마와 아마미 오시마 난세의 오키나와 쪽 그러니까 독가라 열도 근처 그 해저에서 계속 해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추우신 암단의 이 정도 근처 이 아마미 오시마, 다네가시마, 독가라 열도 이쪽에서 계속 해 가지고 지금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아마미 오시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해저의 어떠한 화산의 마그마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지금 최근에 그 어디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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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라키 이바라키에서의 수십 번의 6.2, 5.8만 지진이 나니까 우리가 이바라키 근처가 역시 동일본 대지진 당시의 활성 단층에서 나기 때문에 이바라키의 해저의 어떤 화산이 지하의 뭔가가 꿈틀거리는 거 아닌가 걱정하듯이 지금 이 독가라 열도와 아마미 오시마, 다네가시마의 오키나와 남단, 큐시 남단의 수많은 군발 지진과 또한 강한 지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단순히 제가 지금 세 번 정도 났죠 독가라에서 지금 이바라키 또 났습니다 오늘 저기 저기 오전 3시 36분 3.0이죠 근데 독가라에서 어제 8월 10일날 한 번 났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죠 저기 여기 또 한 번 났고 두 번 하고 독가라에서 세 번 났는데 지금 8월 10일날 세 번 났 게 아니라 그 전에도 독가라에 또 며칠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가고시마 보시죠 가고시마에서 최근에 또 계속 나오면서 이 가고시마...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가고시마, 아마미 오시마, 독가라, 다네가시마 이렇게 계속해서 낮에 이쪽 이쪽에 계속해서 지진이 나면서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었던 이 바운더리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에 동일본 대진과의 연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걱정을 했던 부분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 내에서 우리가 그 뭐죠 그 2차 관동 대진, 간도 대지진을 걱정을 했던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또 이 바운더리 가고시마와 수많은 군발 지진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저기 독가라 열도 그 다음에 그 아마미 오시마, 다네가시마 이런 계속 군발 지진이 또 양상을 보이면서 이제 그 사쿠라지마 화산에 또 폭발 염려를 하는 거고요 왜냐면 최근에 사쿠라지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저기 지진 학계에서요 이 사쿠라지마를 보는 이유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이 큐슈 가고시마의 사쿠라지마의 폭발 이후에 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고 큐슈의 수많은 중소 화산들이 폭발한 이후에 동일본 대지진이 한 달 뒤에 있었기 때문에 이 큐슈 섬의 화산들의 폭발을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봤는데요 지금 과거의 지진을 보시면요 과거의 지진을 보시면은 항상 이 아프가니스탄이 대지진과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없고요 어렵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2015년도에 이 역시 그 저기 저기 큐슈 남단에 똑같이 도까라 열도 부분에서 그 주변에서 많은 지금 5.0 5.1 그다음에 6.2 마코라자키에서는 6.7까지 강진이 있었죠 2015년 11월 14일 그래서 2010 마코라자키 이 일본 분들 중에 일본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2015년 12월 이 11월 14일 마코라자키의 6.7의 강진은 일본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때 당시에 큰 이슈가 됐던 지진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보시면 이 바운더리 내에서의 지금 이 지진들이 지금 뭡니까 그 대지진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2015년 11월 2015년 말에 이 바운더리에서 역시 지금 도까라 열도 그쪽입니다 현재 2021년과 비슷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진을 100% 맥쇼 해가지고 딱 정확하게 포인트를 찍을 수는 없어요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지진의 영상을 이바라키 현에서의 수많은 군발 지진들을 봐서 이상하다 했을 때 우리가 염려를 조심하고 또 지금처럼 군발 도까라 열도리라든지 가고시마 아마미오시마 다네가시마 나제 마크라자키 라든지 요다리 이쪽에서 움직일 때 우리는 또 여길 그때 그때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0% 지진을 우리가 맥쇼 해가지고 맞출 수는 없어요 힘들어요 그 상황 상황을 보고서 그때 그때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따라서 지금 보시면은 어 이 지금 2015년 11월에 이 마크라자키의 6점 이 2000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015년 말에 그 도까라 열도 쪽에서 지진이 어 많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 2015년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2016년을 봐야되요 이 15년 16년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아니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16년을 봐야되요 15년 11월이기 때문에 16년을 봐야되요 16년을 보면은 16년에 1월 그러니까 한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뒤에 시즈나이 후루카와 호카이도에서 6.7의 강진이 발생했죠 따라서 15년도에 우리가 도까라 쪽에 움직이니까 QC 남단이 요동을 치는 QC 남단의 해저의 마그마들이 요동을 칠 때 그 이후에 근시일 내에 일본의 호카이도를 강타할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아 그 어디죠 호카이도를 조심해야 된다 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따라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호카이도 쪽에 강진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 같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면은 2011년도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이 났죠 따라서 요도마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도마리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요도마리에서 계속해서 계속해 가지고 요도마리에서 계속해 가지고 지진이 나는 이후에 대지진과의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요도마리를 봐야 된다는 얘기 요도마리의 지진 이후의 상황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요도마리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보시면은 요도마리에 지금 동일본 대지진 발생 한 5,6일 전입니다 요도마리를 치고서 그 다음에 낮에를 쳤죠 역시 5.27일 그러니까 4일 전에 동일본 대지진 발생 3,4일 전에 이렇게 뭐죠 저기 이 큐슈 그 다고시마 현의 남단의 남단이 흔들릴 때 그러니까 아 지금 최근에 큐슈 가고시마 현의 남단이 아마미오시마 다네가시마 도까라 열도 그 다음에 등등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그 이런 상황에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역시도 큐슈 가고시마 현 남단이 흔들리면서 동일본 대지진 났던 걸 봤을 때 우리가 아 지금 대지진의 전조현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보시면은요 2016년 이 4월 13일에 역시 요도마리 제가 또 요도마리를 보고 요도마리가 항상 여기가 움직일 때 4.7의 강진이죠 이 이후에 4월 13일 요도마리 역시 큐슈 남단이 또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 뒤에 4월 13일입니다 4월 13일인데 며칠 뒤에 2016년 구마모토에서 또 이렇게 많은 군발 지진들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마모토 대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따라서 이 그 뭐죠 그 큐슈 남단의 그 그 뭐지 뭡니까 그 저기 그 다네가시마 아마미오시마라든지 도까라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도가라라든지 이쪽에 그 해저의 어떠한 지진들이 그 왜냐면 그쪽의 해저 화산은 수완호 세린주시바들이 많아요 또 가고시마현에 또 사쿠라지마라 많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많기 때문에 화산 하여튼 간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 저기 그 저기 그 그 그러니까 큐슈 남단이 흔들릴 때 대지진과의 연관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정말 63년도 1월 13일 63년도 1월 13일에 또 또 또 이 큐슈 가고시마 남단의 오도마리에서 또 지진이 나왔던 63년입니다 이거는 1월 3일 날 그럼 63년 1월 3일 날 이후에 그러면은 어떠한 지진이 또 있었냐 우리가 봐야겠죠 그러면은 이 1월 3일 이후로 보면은 이 수르가 이 수르가는 어디가 어딥니까 수르가는 그 저기 거기죠 저기 그 흑구이입니다 흑구이입니다 흑구이에서 6.3의 강진이 또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 이 이 바운더리 이 저기 이 그러니까 큐슈 남단 쪽이 흔들릴 때 흑구이에 대지진이 날 수가 있다 왜 대지진으로 지금 수르가 6.3인데 대지진으로 표현을 했는지 아실 겁니다 후쿠이 대지진 저한테 개인적으로 후쿠이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한 분도 계셨었는데 이거는 지진을 말입니다 아 과거에 아픔이 있는 거는 알지만 우리가 아 그 많은 일본 일본에 계시는 교민분들과 유학생분들 물론 일본인들을 포함해서입니다 뭐 일본에 계시는 또 외국인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백데이터를 만들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면은 또 다른 유튜브에 지진을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제 자료를 참고 삼아서 그분이 어떠한 자료를 열을 가지고 계시면은 제 자료를 또 하나 정도 플러스 해가지고 좀 더 발전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발전돼서 지진을 일본의 지진을 최대한 미리 예상하고 피해를 막아보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과거에 아픔이 있더라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후쿠이 대지진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신 분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물론 그분이 과거에 후쿠이 대지진 당시에 그 뭐 어떤 지인이 뭐 하여튼 하여튼 얘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후쿠이 마루오카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6.8이요 그래서 이 후쿠이 대지진이 났는데 마루오카 48년 6월 28일 오후 13분 30일 진원의 위피는 10km였습니다 또 진원의 위피가 낮죠 따라서 피해가 컸습니다 사망이 3,769명 부상이 2만 2,203명 진원지는 바로 여기 이 사카이군 마루오카 정입니다 여기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분이 사망을 했고 후쿠이 같은 경우는 이거 위에도 또 그 45년도 그 그게 후쿠이의 좀 화제라든지 요 관련돼서 요 몇 년 사이에 많은 아픔이 있었던 곳이죠 기억을 하실텐데요 이 후쿠이 같은 경우는 지치단 활성단층이 이 네오다니단층과 후쿠오즈단층이 있습니다 이 네오다니단층과 후쿠오즈단층을 아마도 건든 걸로 보이죠 진앙지는 물론 사카이군 마루오카정이지만 그 두 군데의 후쿠이의 네오다니단층 활성단층과 후쿠오즈 활성단층을 건든 걸로 보이고요 지진이요 그러면서 보시면은 후쿠이 대지진이 지금 48년도 6월 28일인데 아 6월 15일 그 전에 그러니까 여기 한 13일 전에 다나베 이 다나베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여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에 이 기반도 와카야마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죠 와카야마 근처에서요 따라서 이 와카야마를 말씀드린 이 와카야마 현의 다나베에서 6.7의 강진이 48년 6월 15일에 있었고요 전원의 기피는 24,400km 그 이후에 후쿠이의 마로우카에서 6.8의 가슴 아픈 지진이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렸던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